그 다음에 이 문제가 되는데 이 경우는 이때에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프리스트레스 개념으로서 응력 개념 또는 균등질보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전체 지휘관의 길이 L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학이 있었죠. 응용역학에서 AB가 되고 여기에 P가 있을 때 MC는 L분의 PAB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거 기억이 납니까? 저희가 도심 측이고 그 다음에 P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도심 측을 이렇게 하고 P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을 때 편심거릴 때 전체 단면에서는 그때 편심 모멘트가 P 곱하기 E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죠. 이건 플러스 M이고 이건 마이너스 M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단면에 C다 한다면 MC는 L분의 PAB에다가 마이너스에서 역학이죠. 역학적 개념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필기했다가 이 부분은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현재 E보가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에 P가 얼마? P가 120입니까?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120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간이 현재 3m, 6m입니다. 이게 현재 보니까 3m고 6m가 되고 여기가 C단면 할까? 그냥 그렇죠. C단면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MC는 얼마? L분의 AB L분의 AB 120 곱하기 3 곱하기 6 됐고 그 다음에 PS 김장제가 여기에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죠.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죠.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참취로가 이렇게 돌옵니다. 단위 생략 참취로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약이죠. 그리고 프리스트레스의 감소가 없다. 이런 영향력을 다 무시한다는 약입니다. 감소가 없다는 약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경우에 힘, P는 뭐다? 여기도 프리스트레스가 1000kg이면 여기도 1000kg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런 경우에 이 1000kg에 대한 수평분력이죠. 원래 수평분력은 어느 쪽도 이 단면에서 어디있어요? 이 단면에서 1000kg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이 세타를 코사인에 세타를 곱해주는데 세타가 미소하기 때문에 수평분력은 뭐다? 프리스트레스의 감소가 없으면 그대로 참취를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이게 현심글 E가 되겠죠. E가 얼마 현재? 150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되니까 이 도심측에서 뭐다? 도심측에서 이걸 갖다가 여기도 옮기면 참취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이거 이걸 갖다가 그냥 이거다 쓸까? 1000 곱하기 현심거리 E의 모멘트 이렇게 돌아가니까 마이너스 M이죠. 그래서 바로 가서 이때 마이너스에서 참취로 곱하기 이때 저거 150 아니 150인데 뭐 0.1로 미드하면 되겠죠. 이걸 이제 정리를 해버리면 이때 정리를 하면 A는 정답이 90으로 증瞩고 이렇게 계산 되어집니다. 90 kg N입니다. 이거는 순서역학이 역학 역학적 관점 그리고 또 지금 응역 개념 Free Stress의 개념에서 응역 개념 균등질보 개념은 또 역학적 방법에 따라서 구하는 기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중평형개념 할까? 여기도 할까? 이거 지우지 말고 두 번째 하중평형개념 또는 등가하중개념 같은 말이죠 이럴 때 상향력 U가 되겠죠 U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그림 한번 그릴까? 자, 이때 보겠습니다 좀 작게 합시다 이렇게 된 경우에 여기에 P단의 생략 100에 10이 있고 고심축이고 여기에 절곡 배출되었고 1000키로고 1000키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향력 U가 있는 것이죠 자, 편의상 이쪽을 세타1 할까요? 이쪽을 세타2 하겠습니다 그러면 U는 1000 곱하기 사인의 세타1에다가 어차피 이 경우에 있대요 수평분력 수직분력 되겠죠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것이 사인세타1 이것도 마찬가지 수평수직 이 부분이죠 플러스 1000 곱하기 사인의 세타2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이 사인의 세타1, 원래 사인값은 이 길이가 2인데 2가 150이죠 원래 사인값은 경사길이 분해 이 길이 분해 이 높이죠 그런데 이 각도들이 미소한 각이 아주 작은 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경사길이 대신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다? 바로 수평거리 이 길이와 이 길이 거의 각기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경사길이 분해 높이의 비가 사인의 값인데 PSC에서는 경사길이 대신에 이럴 때 수평길을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자, 이게 3m가 되니까 3m고 6m가 되겠죠 3m는 3000m, 편심거리가 150m 이게 사인 세타1이고 밑에 합시다 오른쪽에서는 사인 세타2는 뭐다? 이 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래는 이 경사길인데 그냥 수평길을 한다 같은 이유 때문에 미소한 각도가 미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향력율을 구해보면 뭐다? 이 값이 바로 75kg가 이렇게 놓는 거죠 자, 이래서는 이때 U와 P를 갖다가 서로 상쇄 시키죠 상쇄 시키는데 그 모습을 자, 이거 지울까? 어쩔 수 없이 이쪽은 안 놓고 미안하면 내가 이거 지우고 갑시다 이쪽으로 지우고 갑시다 치우고 사이트 이걸 이제 서로 이제 자유물체도 모습을 그린다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에 뭐 U가 얼마 75kg가 있고 여기는 P가 얼마 120kg가 있고 여기에 참효로가 있고 이 방향으로 또 마찬가지죠 참효로가 있고 여기 방향 이 값은 이거고 이게 습과 자유물체도니까 sin의 세타 만이고 이거는 또 1000 곱하기 sin의 세타 2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거 3m고 6m가 됐습니다 이거 두 개 같은 위치 같은 지점이죠 그래서 이때 서로 상쇄 시키죠 다시 여러분들은 또 이 밑에다가 상쇄 시켜봤더니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밑에다가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같습니다 예 1000kg 됐죠 예, 1000kg 됐죠 사인값 그 다음에 이제 120에서 75 이거는 아래쪽이 위쪽이고 얼마가 되죠 이거 20 45인가 빼면은 예, 45kg 결과적으로 이 경우는 뭐 될 때 아래쪽으로 45kg의 힘이 작은 상태 때 이 식과 같죠 그래서 이 경우에 mc는 l분의 9분의 45 a b 되죠 예 5구 45 예 30 30에다가 90 되죠 아까 얼마 90입니까 예 90으로 놓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되어 지죠 그래서 상담은 네 이 번호로 이렇게 되겠다 자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관계없는데 예 보다시피 약간 이쪽이 편하죠 예 아 이 그림은 그냥 뭐 여러분의 이해를 또 뭐 하기 위해서 제가 해 준 것이고 예 그냥 뭐 어 이거 천인가 예 어 그럼 이거 150이 되니까 1.1로 하니까 예 네 0.1로 하니까 150 l분의 pab 예 90 이게 바로 그래서 어 등가 하중의 개념으로 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 하더라도 관계없죠 등가 하중 개념은 조금 이런 이러한 이해 뭐 이해 없이 이해하지 않고 바로 가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예 이론적은 이론적 베이스를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뭐 약간 응용됐을 때 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예 자 그렇게 참여가 되기를 바라고 이러고 불타